손가락을 다 꺾을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일단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꺾고 그 다음에 또 꺾고 한 번 더 꺾고 마지막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엄지 반대로 꺾었어. 네. 그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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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 귀여워 I got you choose me please choose me please choose me please choose me please 투표해줘 choose me please choose me pleas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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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투표해주세요. IBW 연습생 최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을 하다 왔습니다 일단 모델 포즈는 약간 몸 안에 거만이 있어야 해요 네, 거만, 내가 최고다 처음에 다리를 길어버려야 하니까 의자는 3분의 1만 의자는 3분의 1만 다리 길게 뽑고, 팔 뒤로 넘기고 오, 거만해, 거만해 이렇게 뒤로 넘고, 멋있어, 멋있어 표정은 이때 내가 최고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해요 오늘의 룩을 줬어요 오늘의 룩이요?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입혀줬습니다 역시, 역시, 고고봐봐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Q. 빼어 celebr advory Q. 빼어 guerre Q. 빼어 Gear 두 Young even are the one Q. 빼어ambre Q. 빼어안부 과연, 과연, 과연 진심인 것인가? 진심인 것입니다. 무슨 자신 있어요? 라이프트, 라이프트. 우리 사랑합니다. 네, 갈게요. 너무 좋아. 아니, 이게. 자, 오늘 기대해. 너도 내 맘 느끼지. 넌 나의 빛이야. 저 거침없이. 네게 와라. 슈닛 스톱. 네 맘을 가진 슈닛 스톱. 네.